바나나 왔다, 바나나. 우와. 뭐야, 뭔데? 뭐야, 바나나 구워 먹어? 그래, 저런 걸 먹어야지. 어? 바나나. 오이인가? 바나나입니까, 바나나? 예. 더 달잖아. 그래요? 더 달아져. 과일, 과일 이런 거 다 달아. 그런데 여기 연장을 이렇게 손으로 다. 아뜨, 아뜨. 쏘 핫. 어? 아유, 오케이. 집게. 뜨거우실 것 같아. 잘하신다. 달인, 약간 달인 느낌이 좀 나는데. 약간 상남자 스타일이신가? 응. 국내. 아, 콩컵. 어? 냄새도 좋아. 이거는 약간 떡 같다, 떡. 응.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? 아, 콩컵. 아, 이게 아까 바나나 자체가... 우와! 형. 형, 이런 건 마이야르반응이라고 하나요, 마이야르반응 이야, 이건 진짜 맛있다 술빵 같기도 하고요 이게 완전 다 익은 바나나가 아니어서 새콤한 맛이 매력적이네 근데 형, 약간 새콤달콤한 군고구마 같아 와, 너무 맛있다 이건 프라이데이